네 경쾌한 리듬과 함께 신유레드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개편 이후로 3부에서 저희가 정면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하루 뉴스 쫙 한번 중요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그런 순서인데요. 오늘도 저보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참 신기해. 이호영 아나운사랑 할 때는 이호영 아나운서를 이렇게 모두 또 응원하고 좋아하고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할 때도 김영민 아나운서 이렇게 좋아하고 응원하고 저는 제 편이 없어요. 그게 다 이제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이시니까 YTN 라디오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아니요. 사랑해 주시는데. 진짜 더 수습이 안 되게 만드네 진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요. 애청자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교수님도 응원하시고 다 그런 거죠. 그 얘기할 거 있다며요. 안 그래도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또 드릴까 하는데 오늘부터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옛날에는요. 나 또 옛날 얘기한다. 라떼.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게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약간 시간이 빨리 가요. 맞아요. 저도 벌써 하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더라고요. 이 기간에는 또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듣고 계시냐라는 질문 받으신다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니까 YTN 라디오의 뉴스 정면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꼭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 승부 들어가는 유사 상호가 또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신율 뉴스 정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승부만 기억해 주시면 이게 어디 승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아시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요 기간 동안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럼요. 저희가 평소에 커피 쿠폰을 못 보내는 게 이게 뉴스 시사 프로그램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데 요 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자 6874님. 저는 6874님 이런 제가 사셔오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기운이 나는 거예요. 6874님. 퇴근길에 정면승부 들어와야 비로소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개편 이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개편이야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박재필이가 한 건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뭐 엄청 엄청 막 삼속고. 저도 지금 좀 그래요. 그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몸이 되게 안 좋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또 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정신도 확 들고 기운이 납니다. 6874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외에도 또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9382님 7009님 총 세 분께 오늘입니다. 오늘 총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6874님 9382님 7009님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러고 요게 지역번호 홍의에 2000번대라는 설이 있고 6000번대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잘못 받으면 보이스피싱은 그런 번호로 안 오니까 잘못 받으면 물론 보험 권유 이런 걸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야 뭐 이렇게 보험 안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주저없이 전화를 받아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 쿠폰 받으려면 또 응원 문자 청취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잖아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그렇죠.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그거 잊어먹으면 걸려요. 방심위에.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저희에게 청취 인증 문자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전화도 받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야 고마워요. 내 우영 아나운사랑 언제 금요일에 곱창 사줄게요. 아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자 오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즐겁기 시작했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다뤄야 될 것은 굉장히 우울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라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구간 폭파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고요. 북한이 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지난 8월에 완전히 차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육로까지 완전히 끄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두 도로에 구덩이 수십 개를 각각 파고 그 안에 TNT 수십 킬로그램을 넣어서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는 도로 아스팔트를 걷어낼 목적으로 볼 때 그리 많은 양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실제로 한 걸 보니 보여주기 쇼였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경의선과 동해선이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이 돼서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차관 규모가 2002년에서 2008년에 걸쳐서 총 1억 3천만 달러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공중에 북한이 날려버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은 안 가봤죠? 안 가봤죠. 네. 전 가봤는데 두 번. 그런데 이제 육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도로가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간 데는 괜찮은데 북한 도로의 특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비포장인가요? 아니요. 포장은 포장이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의 특징이 중앙선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게 이게 자동차가 잘 안 다니는 나라는 중앙선이 없어요. 북한 없고 제가 어떤 나라든지 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동남아 쪽에 또 없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걸 끊었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니너랑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긴장이요. 지금 긴장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서 북한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될 텐데 뭐 우리 군도 뭐 저기 사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군도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꺼냈고 그에 앞서서 행동을 중단하라라는 경고 방송을 진행했고요. 그러고 나서 경의선과 동해선 부근에서 각각 수십 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군 활동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군이 밝혔고요. 정부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북한이 매우 비정상적인 조치를 했고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입장을 살펴볼 때 아까 전에 1억 3천만 달러가량의 차관으로 만들어진 도로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상환 의무는 북한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도 북한에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어제 뭐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협의회를 소집해서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과 정보당국 대남공작기관의 수뇌부까지 모두 불러서 대책을 논의한 건데 이런 형태의 협의회가 북한에서 열린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자꾸 우리 측 소인이고 김여정이가 그랬다며 뭐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그럼 증거를 보여줘야지. 일반적으로는요. 무인기 왔다. 봤다. 봤는데도 못 떨어뜨렸다. 사진 찍었잖아요. 그 사진 봤잖아요. 그 사진이 진짜라면 떨어뜨렸어야죠. 떨어뜨리고 나서 봐라 니네가 이렇게 보낸 거 아니냐라고 증거를.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일 확률이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떤 명분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맨날 보냈잖아요. 옛날에 무인기. 뭐 저 산속에도 떨어뜨리고 뭐 저기 그 뭐죠 용산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이런 짓 자기네가 했는데 거기다가 더 좀 당혹스러운 게 뭐냐 하면 러시아도 뭐 거기에 가세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동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그거야 당연하죠. 포탄받지 다 받으니까 그렇죠. 네.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이 남한 당국이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걸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실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내정간섭 운운한 것 유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를 향해서 과거에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된 대남 무인기 도발 때는 왜 러시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건 일설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많이 공급을 해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많이 공급을 해서 많은 여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도발을 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다라는 건데 하지만 또 모르니까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도 이런 문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왔는데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 결혼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문자. 전 그런 거 있어요. 택배 위치를 확인하세요. 뭐 이런. 진짜 택배사가 보낸 것이 아닌. 아니죠. 그리고 저한테도 비슷한 게 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진짜 재밌는 얘기해 줄까요?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집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우리 큰 딸 애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딸 이름을 대면서 네가 괜히 그래서 아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러더니 아버지나 엄마를 바꾸라고 해서 그때 제가 집에 있어서 제가 받았는데 제 둘째 딸 애를 자기네가 납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납치를 했으면 우리 둘째 딸 이름이 됐어요. 네가 괜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야 그 참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극한 직업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휴 어떡해요. 큰일 났네. 제가 그러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좀비폰 감염 이거 아주 문제 심각한 모양이에요. 네.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한 또 이런 사기를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또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심어서 이 핸드폰을 좀비폰으로 만들고 그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까지도 미끼 문자를 또 대량적으로 유포해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고장 아니면 교통 범칙금 이런 걸 가장해서 문자를 보내고 그 사람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서 모든 개인정보 금융 정보가 탈취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좀비폰이 된 핸드폰을 이 범인들이 원격 조정을 합니다. 원격 조정을 해서 그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사기 문자를 또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받는 사람들은 지인의 번호로 문자가 오니까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르고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인으로 오는 문자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속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안 당하는 예방법 없나요? 일단은 항상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따로 실행을 시켜서 보안 상태를 자주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의심이 되는 문자는 카카오톡 채널의 보호나라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보호나라는 처음 듣네. 네. 저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리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혹은 돈, 앱 설치 이런 거 요구하면 반드시 상대방을 영상통화 등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이런 건 저장해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이런 데 대처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아는 저랑 친한 교수인데 그 교수가 저희 만나는 장소에서 자기 딸이 휴대폰 망가졌다고 아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야 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금방 오고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대응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경찰들이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또 매뉴얼대로 딱딱 처리해 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또 주목받는 일이 있었어요. 뉴진스 한의.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 그룹 뉴진스의 한의가 나타났습니다. 네. 국회 환노이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을 했는데요. 한 1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의가 지난달 11일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하이브 안에 있는 다른 그룹의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데뷔 초반 때부터 높은 분들이 인사를 안 받아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김주영 어두워 대표도 증인으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관련 사건에 대해서 CCTV 영상 복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 또 한의의 말도 주장도 믿고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좀 답답한 입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의가 또 여기에 대해서 죄송한데 저는 대표님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더 하실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직장 내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거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도우 측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 측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만큼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고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바로 이 이미지와 사람들의 평가를 먹고 산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저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한의가 우리 국내 내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